네 첫 코너 알파 플러스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만드는 작은 차이를 찾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유녀 유녀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닥은 여전히 강세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늘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좀 주가가 떨어지는 좀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 오늘도 좀 발생했다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엘전자 같은 지금 코스피 대표 종목들의 실적은 상당히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하반기 전망을 좀 밝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어떤 좀 둔화 우려. 거기다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지표들로 인해서 시장은 좀 잠시 눌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 보다는 코스닥에서 상당히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투심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구장 쪽으로 좀 투심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코스피 코스닥의 약간 어떻게 보면 키재기, 특히 키 맞추기 장세가 일어나면서 좀 고가 놀이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검사를 받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1200명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어느 수학자의 말처럼 오늘 조선일보에서 기사도 났는데 한 2주 있으면 2500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조금 생각보다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유가의 지금 흐름에서 알파를 찾으셨다고요? 네. 일단 정유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뉴스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00플러스 감산회에 대한 부분이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사실 이제 정유업계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수요 예측을 하면서 좀 감산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5월에 생산량이 월 한 970만 정도를 좀 줄였고요. 현재 감산 규모는 하루 580만 배럴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접종에 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 회복이 좀 앞당겨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감산 규모를 좀 회복하기 위한 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좀 어떤 뜻은 모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티 간에 좀 결정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감산 규모가 좀 생각보다 작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우디아라비가 한 40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지만 아랍에미리티 같은 경우는 좀 반대를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작년에 아랍에미리티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은 원유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증산을 해도 괜찮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정치적인 좀 약간 갈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티 같은 경우는 사우디랑 좀 상당히 친한 어떤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이랑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전화가 갈등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좀 경제적인 상황과 정치적 배경이 좀 엇갈리면서 지금 그 감산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유 생산량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러시아도 좀 감산을 한다. 감산을 안 하고 증산을 좀 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우디 어떻습니까? 사우디가 그래도 맹주인데 그쪽에서는 그쪽이 제일 부담이 되지 않나요? 사우디가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 자리를 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우디가 사실 좀 속내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증산 같은 경우 지금 40만 배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590만, 80만 배럴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산한 상황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재정적으로 좀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야 지금 원유가가 올라긴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좀 원유가가 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75달러보다 한 10에서 20달러를 더 이상 유지를 해야 좀 재정 상태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좀 그런 부분도 잇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또 코로나19 변이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원유 시설을 좀 투자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어떤 반대도 좀 정치적으로 돌출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오펙을 상당히 압박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항공업계라든지 해운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경계제가 된다면 충분히 좀 더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원유 가격이 급등 오게 되면 그런 좀 경영적으로 타격이 올 수 있다라는 좀 또 이제 또 원유에서 또 신재생 에너지로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을 쓸 때 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복잡한 속내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이 좀 짐작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저께 보면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기름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도 플라스틱인데 이것도 기름으로 만들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판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여지가 좀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해서 기름값이 그렇게 급하게 많이 올라가는 걸 그렇게 원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미국의 쉘 오일하고 쉘 가스의 입장에서는 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은 어저께도 오펙 플러스 회의 당사자들한테 좀 대화를 좀 재개해라 이렇게 해서 어저께 서부 텍사스산 경진류가 한 2.5% 하락했는데 미국이 생산량을 좀 늘리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집권 여당의 블루웨이브라는 점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석유업계가 살짝 좀 웅트려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여기 또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패러다임 속에서 탄소 배출 감춘 경우가 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석유업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카펙스를 늘리는 상황이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석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좀 어떤 이런 압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좀 영업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한 80억 불 정도 됐었는데 한 5, 6년간 최근 5, 6년간 현금 흐름이 좀 상당히 안 좋았던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급격한 좀 변동성을 많이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외형으로 성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내실을 다지는 좀 이런 쪽으로 경향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 확대보다는 뭐 배당금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 뭐 이런 쪽으로 인해서 주주 친화적인 좀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 내에서도 급하게 어떤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부분은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늘리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어쨌든 생산량을 늘리면 사우디 입장에서 또 유가가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쉬운 부분인데 그러면 유가가 근데 이제 해외 아이비에서 100불도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좀 전망하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00불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비트리라든지 글랜코어 같은 이제 좀 원자재 트레이딩 업체들 같은 경우 투자 위축에 따라서 석유 공급이 좀 어느 정도 감소하면 하지만 좀 수요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100불 시대도 좀 현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락다운됐던 아시아 업체들이 다시 한번 좀 풀리면서 좀 이런 부분을 부추기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이제 백신이 좀 계속 접종에 좀 확대가 되다 보면 국가 간의 이동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환공유의 수요도 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가 상승세가 100달러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반대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석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좀 일정 부분 이미 좀 유가에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또 유가 상승에 따라서 뭐 향후 오펙플러스 같은 경우는 감소한 규모를 어쨌든 줄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100달러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더 위에 좀 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지금 가격보다는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어떨 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정의업체는 좋죠. 일반적으로는 정제 마진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좀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근데 2분기 이제 실적 나올 텐데 정의업종 실적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정확하게 좀 포인트를 집어주셨는데요. 일단 정제 마진이 2분기는 좀 살짝 좋지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좀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좀 1분기, 2분기, 1분기 대비했을 때 2분기는 좀 정제 반이 살짝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4월부터 좀 바닥에서 좀 꾸준히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등유라든지 경유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마이너스 쪽으로 좀 접근하면서 최악의 어떤 스프레드를 좀 경험한 부분이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2분기 정유사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1분기 대비했을 때는 좀 감소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L 같은 경우는 지금 정유 쪽으로는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를 좀 상해할 좀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유 쪽의 영업이익 대신에 이제 뭐 윤활유라든지 뭐 이런 쪽 다른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수익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분기 영업이익은 좀 컨센서스로 상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유가가. 이렇게 좀 강하게 유지가 된다면. 실적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중에 타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좀 약간 다른 종목 갖고 왔습니다. 일단 SOL이나 SK이노베이션 좀 단가도 좀 높고 하니까 약간 유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서 좀 생각해 보니까 건설 쪽도 좀 유가의 수혜를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건설 쪽의 대장주죠. 현대건설을 좀 저는 타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수주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역량이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뭐 지역별로 공정별로 좀 다변화된 역량을 좀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홍콩이나 싱가폴 쪽에선 병원공사를 좀 진행했던 부분들 이라크 바그다 쪽에선 철도, 그 다음에 아시아에선 발전 등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수주와 관련돼서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유가 좀 계속해서 좀 상승이 일어난다면 이에 따라서 플랜트 해외 쪽에 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건설주인 현대건설도 충분히 좀 반대적인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현대건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종목 소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